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유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벌써 4월달이 되었습니다. 4월호의 내용들을 보니까 좀 같이 달아봤으면 하는 주제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또 국내외에 시사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하실 일들이 많은 관계로 그중에서 이제 좀 추려서 오늘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서도 조금은 더 많은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좀 이렇게 밀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또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소개할 얘기는 조금 어둡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물론 뭐 시사적인 이슈라고 하는 것이 밝은 얘기보다는 좀 안 밝은 얘기들이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좀 어두운 얘기긴 하지만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들여다봐야 사회발전도 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불편하니까 맨날 즐거운 것만 찾아 다니기만 한다면은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는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준비하는 바가 있으니까 목적한 바가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일지 이제 또 심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이슈도 나왔고 커버스토리에 또 하나가 또 학폭문제가 좀 다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폭문제는 전에 좀 간단하게나마 좀 들여다봤었고 뭐 그건 뭐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해선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커버스토리 중에서 둘 다 좀 어두운 얘기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LH라고 하는 데는요. 여기가 예전에 토지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아주 거대한 공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일이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이걸 해요. 옛날에 토지공사가 했던 일이겠죠. 그죠.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공사가 하던 일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은 이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따로따로 가지 않냐. 효율성이 좀 낮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쳐서 출범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부 개편. 그래서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방향을 잡았던 우리나라 정부야 항상 그래오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아직 정부 조직 개편을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이제 통폐합 같은 것들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돼 있잖아요.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데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이제 이것을 포괄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다 축적되기 때문에 견제 기능이 별로 없는 거죠. 견제 기능이 없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 조금만 이렇게 활용하면 충분히 이제 먼저 앞서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혹의 꺼리들이 좀 많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이 뭐 LH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꼭 생긴 비리냐 그건 아니죠. 옛날에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우리가 심정적인 동의는 하죠. 그거야 뭐 이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다 밝혀서 우리가 이제 발본세건 해가지고 이거를 처벌해왔던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심증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인 물증은 잘 없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사회분익이나 뭐 다양하게 고려해봤을 때 옛날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건 뭐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공룡 공격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정보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그런 유혹이 또 커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 이 개편이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다시 이게 너무 공룡이 되었으니까 이거를 갖다 다시 쪼개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 나와요. 그죠. 너무 이제 비대해져서 생긴 문제니까 다시 이거를 다 떼어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래 있잖아요. 능률성하고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는 이게 방향성이 서로 달라요. 방향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느냐 아니면은 있잖아요. 서로 쪼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관점,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보자면 쪼개는 게 온당할 수 있고 그런데 효율성의 측면으로 보면 한 군데에서 다 총괄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좀 쪼개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LH가 지금 보니까 LH가 본사가 진주에 내려가 있어요. 그죠. 진주에 내려가 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쪼개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신도시 토지 조성과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할 LH 직원들이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일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중대 범죄에 이제 국한됩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 여섯 가지로 이제 국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LH 사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찰에서도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국가수사본부가 있어가지고요. 현재 이제 경찰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수본, 국가수사본부 한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테니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청 조직이 크게 이제 보면 세 덩어리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경찰청 조직이 하나는 이제 국가경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덩어리는 이제 자치경찰 자치경찰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소속은 그러니까 경찰청 소속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배치받아서 일하게 되는 것은 각 지자체 단위가 되는 거죠. 광역자치단체 규모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집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이제 경찰 업무 수행을 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여기서 수사를 이제 도맡아 하는 것인데 이 국가수사본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경찰청장도 관여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런 수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수사 방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정확히 목격은 못 하더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저 뭐예요. 뭘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윗선에서 야 그거 그만해. 그만하고 어 니네 팀이 하던 거 니네 팀이 해. 이러고 막 넘겨주고 어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그거 다른 일이나 해. 이거 저 뭐야. 어 이거 요즘에 어 어 위에서 지시 온 어 그 저 사안 있어. 이거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아내. 뭐 이런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수사에 대한 관여 간섭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 이제 최일선에서도 어 저 저 아니 최일선이 아니라 그 상층부 어 최고 지휘층에서도 간섭하지 못하게 수사 수사 분부 어 국가 수사 분부를 따로 두 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수본이 주도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의혹이 굉장히 넘쳐요. 국수본이 이제 출범하자마자 이 업무를 이제 다루게 돼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검찰. 검찰이 좀 수사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왜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안 주고 이러냐. 라고 이제 반발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언론 중심으로 좀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부패인데 어 부패 부패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부패를 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부패는 뭐 돈 받고 뭘 해준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좀 있기는 하죠. 그렇죠. 어 땅 투기를 해가지고 어 이제 이 부분은 땅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패인지 넓은 의미로는 부패일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안으로서의 부패의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의문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범이냐. 아 또 경제사범 넓은 의미에서 또 뭐 경제사범일 수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 말하는 경제사범은 뭐 어 뭐 이제 민간기업에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공직자 부분인데 또 공직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공직자를 넓게 보기도 해가지고 어 공기업의 임원 정도까지는 또 넣어주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이제 LH 직원들이 다 공직자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선거사범은 아니고 방위산업도 아니고 대형 참사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니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또 좀 이제 갑론 눌박이 좀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어 결국에는 어 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 쪽의 입장이고 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고 경찰이 이제 새롭게 국가수사본부도 출범시킨 만큼 여기에도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검찰이 거꾸로 나서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또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것도 이제 수사팀도 좀 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서 서로 뭐 협력해 나가겠다 하지만은 협력이 잘 될지는 모르겠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아무튼 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검찰에게 안 맡기냐. 이거 혹시 정부 여당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연결돼가지고 그거 불안하니까는 어 검찰하고 지금 사이가 틀어져 있으니까 검찰한테 못 맡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의심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물증이 나오지는 않고 어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직은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아직은 신빙성 있게 우리가 다뤄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항상 견제하는 입장에선 이런 의문 저런 의문 다 제기해 볼 수 있기는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좀 이렇게 아 좀 시끄러운 이런 목소리들이 좀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LH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있을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봐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어 이제 그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건 여당에서 지금 강력히 좀 추진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형사처벌 같은 것들을 하려면은 이거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명료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 좀 신중론도 좀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이제 또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제 제정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좀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하고 뭘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냐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있어요.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금지법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청탁금지법하고 이게 좀 같이 세트로 묶여 다니는데 얘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공직자 등에게 이 청탁을 부당하게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직자인 사람이 자기 이익을 막 구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제도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이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부터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좀 이제 문제제기가 좀 있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었던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공직자의 어떤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속에서 아직은 안 만들어져 왔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좀 걸린 상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럴 겁니다. 항상 뭐 그렇죠. 원래 집권 세력이라는 게 다 항상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 때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뚜렷하게 자기네 때 뭐 이렇게 미스를 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사안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네 때 터졌기 때문에 이게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지만은 현 정권이 지금 비판받고 지지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니까 좀 억울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현 정권이 또 이런 걸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권에서 터진 일인데 당연히 지금의 이 집권 세력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져지 누가 갑자기 지나간 세력한테 과거에 있었던 정권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과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변명도 하면서 과거에 붙어 있었던 건데 아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아무튼 저희 때가 뿌리 뽑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잘 보이려고 하는 혁신의 이미지도 주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강력 추진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남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대통령에서부터 이 얘기를 언급을 막 하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 이제 공직자에 대해 가지고요. 이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을 좀 확장해서 공직자라고 이제 지칭해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는 말이에요.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거의 좀 선언적인 측면이고 이것에 따른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는 있죠. 이미 이게 언급이 안 돼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법상으로 봤을 때 이건 참고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공직자윤리법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 여러분들 뭐 재산에 대해서 공무원들 재산을 공개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신고 등록해야 되는 거 이게 있어요. 원래 이 등록은요. 4급 이상이에요. 근데 대민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7급 이상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공개는 1급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대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또 이것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거를요. 모든 공무원 모든 공무원 공무원은 전체 9급 공무원에서부터 전부 다가 재산 등록을 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대상 범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좀 꽤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도 등록이 4급 이상 기준이긴 하지만은 또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허가 인가 뭐 그 다음에 위생관리 그 다음에 뭐 또 저 뭐야 세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7급 이상이면 이미 재산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왜 엄한 우리한테 갑자기 그러냐 라고 하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하고 또 그거에도 바빠다 치는 사람들은 뭐 왜 공무원이 왜 공무원인데 왜 그거 못해 왜 뭐 뭐 원하는 거 있었어 뭐 이렇게 또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되고 뭐 또 이제 공직자율료법이다 그랬을 때 주식백지신탁 이런 거 들어갔죠. 주식의 백지신탁 이건 관련 없는 얘기지만 주식의 백지신탁 제도도 있고 선물 같은 거 외국으로부터 받으면요. 선물을 이제 신고해야 되고요. 국고 귀속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국고 귀속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취업제한. 취업제한 규정도 있어가지고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3년 이내에는 자기가 퇴직하기 5년 전까지 달았던 업무 분야에서 이게 또 있잖아요. 이게 충돌될 수 있는 분야에 민간기업 등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기도 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직자의 범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공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들어온다는 거 그렇게 또 알아두시면 될 듯합니다. 공기업에 다닌 사람들은 원래 일반 회사원이고 직장인인데 공기업 임원은 준공무원처럼 이렇게 이제 또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삼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공직자는 공무원 플러스 알파요. 지금도.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봐두시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너무 불쾌하게만 느끼기 느끼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어 그래서 화난다. 정말 뭐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 이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 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지금 붙고 있다는 것까지 잘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쫓아가면서 보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돼서 어 들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얘기로 이렇게 가름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치행정으로 찾아뵙도록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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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